오늘은 한밭솔렁탕을 가볼거에요 여기요? 와, 살이 꽤 있다 와, 김치 진짜 맛있겠다 여기 한국인데요? 네 밥도 진짜 많아 뭐죠? 됐어 고기 꽤 많다 세 그릇씩 세 스푼씩 넣겠다 진짜 맛있어 응 먹어봐 맛있어? 소중한 라떼 맛있어? 진짜 맛있지? 진짜 맛있다 어 할이오 할리우뚱 날씨 진짜 좋고 엄청 잘 보여 그리고 우리 평일에 와가지고 사람도 별로 없고 두 봐봐 얼마가 적혀져 있어? 레드존이라는 주차구역이 있대요 거기는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93불 티켓을 떼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깝다 그치? 1939년 거의 약 100년의 약살을 가진 핫도그집이야 그러네 자기 먼저 먹을래? 아니요 자기 먼저 먹을래? 자기 먼저 먹을래? 맛있는 부분 먹을래? 이거 자콜릿이 와 맛있어 맛있어? 맛있지? 진짜 부드럽지 않아? 진짜 맛있는데? 예쁘다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깨끗한 빛이 하네요 깨끗한 빛이 하네요 광이 심플하네? 응 뷰는 아주 좋습니다 저거 보이는데 엽떡이 엽떡이 뭐야? 응 엽떡뷰네 어디 한번 보죠 엽떡뷰 한번 봐 응 와 엽떡뷰 대박쓰 와 엽떡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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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린에 스프릇 멍뷰 그리고 마지막에 젤리 엽떡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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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응 응 같이 먹자 응 맛있겠다 먹어보세요 네 응 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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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라고 했지 근데? 어때요? 초점이 안 맞아요? 그냥 먹을게요 금을 뿌려주마 응 어때 그거?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? 응 응 맛있어? 응 응 음 맛있어? 진짜 맛있어 응 아 완전 맛있어 응 양 진짜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먹지? 이건 뭐야? 미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얘는 어떻게 됐어?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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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황하나? 너무 사람들이 안 오니까 너무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렇게 맛있는데? 이렇게 맛있는데? 응 와 아기 노래 혹시 준비했어? 노래?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에피타이저인데 디저트야 근데 맛있다 맛있다 응 와 말차 향이 엄청 진하네 이런 색감이고 완전 맛있는데 완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진하다 응 겨상 하나 더 시켜볼까 응 겨상 하나 더 시켜볼까 맛있겠는걸? 응 나눠 먹자 다행히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UCLA의 상징 어머 저 사람이 너무 와 되게 진짜 이쁘다 진짜 무서워 근데 뭔가 이 날씨와 이 하늘색 이 색감이 너무 잘 어울렸다 응 맞아 맞아 응 혹시 Are you a student? 응 응 그럼 Are you a student? I'm a future student future student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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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을까? 어 맞죠 최고기 앉아 내가 이렇게 앉을까? 최고기 앉아 진짜 해방이 진짜 좋은데 보여드릴게요 웰컴 투 캐리센터 와 하하 대박이다 와 주거 너무 좋다 시원하다 헬리 와서 살까? 헬리? 응 헬리? 어 어때? 여기 나왔더니 다들 이런 거 있어 돗자리를 가지고 다니나봐 돗자리를 가지고 다니나봐 이거 봐 나무 너무 신기해 이거 그거 같다 어? 어 살짝 와 와 노래 있어 수준이야 수준 오늘의 저녁은 닭갈비 에이탄이 한인터로 나와서 닭갈비집에 왔어요 양배추랑 닭갈비랑 쌈으로 해가지고 일산해가지고 솜 낭궁 여기는 그리피스 천문대 와 멋있다 여기 대박이다 진짜 맛있다 이것 봐 오늘은 샌드위고를 갑니다 와 맛있겠어요 나는 약간 뭔가 스튜 느낌이야 따뜻하게 저희는 샐러드랑 이거는 뭐야? 치킨 팬덤 이리 와 쟤 뭐냐 쟤네 진짜 구리가 왜 이렇게 크냐 오우 와 진짜 불색깔 대박이다 물개들 아 귀여워 이곳은 올드타운입니다 날씨가 진짜 좋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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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로 충전이 돼가지고 쇼핑을 좀 해볼거에요 1800, 1900년도에 땅을 재현한 그런 느낌의 동네에요 올드타운 근데 되게 분위기는 좋아 그치? 그치? 응 와 근데 약간 멕시코 아니 멕시코가 아니라 텍사스 느낌도 좀 나 어 맞아 그치? 그래서 우리 약간 좀 잊을감이 없어 맞아 맞아 와 여기 뭐 먹는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다 맛있어 아 이거 누가 먹자 다 맛있게 먹자 여기가 더 맛있을거에요 진짜? 아유 여기 누워 진짜? 아 아유 여기 누워 아유 여기 누워 아유 안 될까? 여기는 시포트 빌리지 앞에 있는 식당이에요. 저희 지금 야구를 보러 왔는데 경기장은 저기에, 저기에다 갈 거예요. 오빠는 지금 옷을 산다고 해가지고 보고 있어요. 얼마 산다? 있어? 아, 없다. 13, 여기다. 일로 내려가면 되겠다. 와, 대박이다. 와, 대박인데? 와, 잘 보인다. 모르겠어요. 해당볶이 어디서 오고 있어요? 투자의 옷을 입는거에요. 1 2 3 3 3 5 3 3 4 4 2 6 4 5 5 6 6 6 8 6 6 7 7 7 8 6 8 9 9 7 9 9 7 8 7 9 9 9 7 10 11 9 9 10 7 10 11 9 10 11 10 12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